자 6월 모평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맞춤형 대입 전략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학생별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면서 전국의 주요 대학을 그루핑해서 저희가 쭉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고 여기 2부 맞춤형 대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현실적인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6월 모평 이전의 대입 전략하고 이제 실질 입수로 들어가는 이 시점의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 그 이전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랬단 말이에요 학습 전략과 지원 전략 지난번 2월 28일 날 우리는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 전략도 잘 세워야 되지만은 이 입시는 지원 전략도 잘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전략 자체가 좀 두루뭉술해요 지원 전략은 대체적으로 아, 내는 어느 대학, 무슨 학과 정도는 가야지 예를 들어서 스카이는 안 되니까 서성하니 정도는 가야 돼 아니면 중경외시 안에는 가야 돼 나는 인서울은 해야 돼 이렇게 크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습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아 중간고사 열심히, 비교과 텀텀이, 논술 간간히, 수능 꾸준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따져보면 어떤 면에서는 학습 전략과 지원 전략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고사 열심히 해놓고 제대로 안 했었고 비교과 텀텀이 해야지만 하고 별로 한 거 없고 사실 이건 1, 2학년 때 끝나야 되는 거고 논술 간간히 가끔 해봤고 수능 꾸준히 하다가 그냥 기분 땡기는 대로 뭐 이렇게 주로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지원 대학은 머릿속에 있는데 6월 성적 딱 받으면 이제 윤곽이 나오잖아요 아, 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내가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현실적인 대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자기 성적을 토대로 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수시모집은 무슨 전형을 가져갈 것인가 내가 학생부 평점이 아주 좋으면 학생부 교과형에 초점을 두겠죠 학생부가 별 볼일 없고 비교과나 이런 것도 별 볼일 없다면 학생부 종합형도 안 되죠 그런데도 교과도 넣어보고 종합도 넣어보고 6개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이건 100% 제수한다는 그럼 내가 수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과감하게는 수시 포기 딱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아주 좋은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래서 대충 논술 같은 건 하나는 해 그러면 대충 하나 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서 수시에 분명히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 어느 정도 갈 거냐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일반고 학생의 대부분은 반드시 정시까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결과가 가장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전형과 목표 대학을 잡아야 되고 이게 잡히면 나의 학습 전략은 분명히 나오죠 기말고사 학생부 교과형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 성부를 봐야 되는 애들은 이번 기말고사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학생부 교과형은 절대로 쓸래가 아니다 종합형도 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기말고사 극단적으로 말하면 포기해도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 전략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별 생각 없다가 기말고사 되니까 다들 우우우 해가지고 대충 공부하면서 1, 2등급 나오는 애 뒤에 받쳐서 내가 7, 8등급을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서 기말고사 때 그래도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내신 적당히 하다가 시간 때려버린다 그 사이에 재수생들은 그냥 한방향으로 치고 나가니까 매년 재수생들한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지원 전략에 따라서 기말고사가 분명히 선택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비교과 이 정도 시점에서 거의 끝난 거죠 그런데 일부 비교과를 내가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해봐야 되는 거고 논술 논술은 오늘 설명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지난 2월 28일에도 제시했고 오늘도 뒤에 넣어놨는데 논술로 지원해서 합격 비율이 이 서울시내 주요 14개 대학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럼 5%면 20명 중에 한 명부터인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20명에서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우리가 이 대입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전형 방식이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학생은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여기에 들어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검토해봐야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수능 최장력이 지금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안 된다면 그것부터 해야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논술 유형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인 비중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 고민을 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크게 난 어느 정도 대학 간다 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지금은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특히 당장 기말고사에 대해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학교 자체의 평가니까 모든 학생이 열심히 임해서 기말고사에 잘 임해주기를 바라는 게 교육 목표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입을 향한 전략적인 어떤 사고를 할 경우에는 내가 학생부 교과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면 지금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 기간은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 오히려 집중해서 내가 만약에 논술이라면 논술의 성부를 걸 수도 있고 수능이라면 수능의 성부를 걸 수도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우왕장하면서 적당히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야 되고 논술에 대해서는 체제학력이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유형에 정말 맞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을 잘 전략을 짜서 가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될 대입의 현실적 대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 고민을 위해서 다음 72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는 3월 초에 가졌던 그런 막연한 희망, 기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건물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대입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입 내비게이션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형태로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자, 내비게이션 1 이 학생은 별로 없을 건데 현재 위치 학생부 우수 1등급 예, 1선 하잖아요 수능 다 1등급 이런 학생은 내비게이션 탁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도로가 원활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추천 경로가 이 학생은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반고 학생이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이거 외에 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제 말 들으세요 특목고 학생이면 학생부 우수하다더라도 아주 우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특목고에서는 비교과나 여러 가지 잘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형으로 가면 돼요 외고생이라 하면 이런 학생이면 학생부 종합형과 정시로 가면 되고 일반고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로 가는 것이 좋다 추천 경로에 기말고사 지금부터 어느 구간을 통과하실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잘 통과하셔야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기말고사 성적 관리 주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형에서 승부를 내야 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 목표대학 수능 체제학력 기준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정시를 모두 고려해서 수능에 올인하세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답을 딱 줄 겁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하면 돼요 쉬워요 제일 대입해서 현재 마음 편한 학생이야 근데 이런 학생도 이 대입해서 아차하면 사고 칠 수 있어요 사고 다발 경로열을 유의하세요 하면서 다음 같이 나옵니다 이미 대입해서 확실한 비교의위를 가지고 있는 당신 다른 전역 요소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눈을 돌린다면 논술 그래도 다들 하는데 또 엄마가 어디에서 듣고 와가지고 논술팀 짜는데 니도 오라는데 그러는 순간 재수로 갑니다 이런 학생은 절대로 논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낼 수 있는데 왜 이것저것 하냐면 그만큼 시간 날아가면 학생부 교과로 만약에 안 됐을 때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 가지 경로를 가지고 대입을 완주하려고 하면 분명히 중간에 사고 다발 지점에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 답이다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 2 이런 학생들 좀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서도 좀 있고 또 내신 관리만 잘하는데 수능이 도저히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분은 우수한데 수능이 불안한 학생 목적지까지 이런 학생은 속으로는 학교에서 내가 정교권에 노니까 정교 내가 한 5, 6등 하고 반에서 1, 2등 늘 하니까 대학 잘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엄마도 믿고 있어요 왜? 모범생이거든 사고도 안 왔다 안 쳤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 입시에서 아주 불안한 학생입니다 절대로 쉽게 대학 입시에 성공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입시 상황 이거 내비게이션 보고 어이씨 내비게이션은 이거 엉터리야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목적지까지 매우 불안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천 경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플러스 정시인데 학생부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면 수능 체제학력 기준이 없거나 낮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려보세요 하지만은 체제학력이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같은 데를 노리면 1.05 1.03 이렇게 되어야 붙어 그런 애들 같으면 수능을 못한 애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요 그런데 한 1.대 후반 2.대 초반 애들 중에 수능이 아주 불안한 애는 사실 엄청 머리 아파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죠 더 올려야 되니까 그죠? 기말고사 이후에는 정시에 대비해서 수능을 분명히 신경 써야 됩니다 얘는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앞에 애하고 똑같은 애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대책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학생부 더 올려야죠 그런데 3학년 1학기까지 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남은 120일 정도의 기간은 완전히 수능에만 올인하면 살려낼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학생부는 아주 좋은데 수능이 안 좋네 자꾸 딴 거 찾으면 안 돼 기말고사 목숨 걸고 그 이후에는 눈 딱 감고 얘네들은 논술하면 안 돼 현재 수능이 막 3,4등급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는 전략적으로 1등급, 2등급이나 이걸 두 개는 만드는 감옥을 만들고 자기가 올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올리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 외 방식으로 가다가는 얘는 곳곳에서 사고 나서 재수하게 될 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 3 꾸준히 논술 준비했고 수능 불안 얘 뭔가 이상하네요 얘는 그러니까 근데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강남지역에 더 많아요 학교 내신은 이미 3점대로 4점대로 망가졌고 별 대책 없고 수능도 좀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릴 때 공부는 잘 안 해요 또 엄마, 아빠가 공부 잘했던 집안에 뭔가 이 집안에서 한두 명 사고 치는 자식 중에 요런 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위에 뭐 누나나 형은 언니나 다 명문대 갔는데 나는 강남, 서초 뭐 이런 지역에서 반에서 한 중간쯤 하는데 사촌들도 다 스카이데야 그러니까 집안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학교 내신은 이미 너무 까마득하고 수능도 올리자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부족하네요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딱 보니까 논숨만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많단 말이야 체제학력 2등급 두 개만 이러고 이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네 그게 50대 1, 100대 1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 학생도 추천 경로가 이것밖에 없지만 목적지까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의 해결책은 이미 내신이 안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수능의 기초를 다시 다지면서 가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고 올해 지금 난이도가 지금 6월에 보여준 거나 이 정부가 아까 전에 김기훈 선생님이 세월호 사건까지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셨는데 난이도를 확 절대로 올리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BS 70% 반영하고 쉬운 수능에서는 아직도 3, 4등급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1등급 받을 수 있고 만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시에서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능의 중심을 다시 찾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안 하면서 자꾸 다른 길을 찾다 보면 내년도 메가스터디 재수정규반에서 꼭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 만남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전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 4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별 대책이 없어 보이는 애 아니 그러니까 학생부도 엉망 논술 같은 것도 별 준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수능만 잘하면 대학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수시가 더 많이 뽑는데 그런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 능력이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학생한테 내비게이션에서 뭘 하냐면 목적지까지 아주 원활합니다라고 해요 얘는 답이 이거 한 개밖에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원활하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2월 28일도 이야기했고 지금 계속 올해에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입시의 중심이 수시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정시의 상위권 학생들이 펑크 안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시에서 이런 일이 최근에 타발하고 있기 때문에 별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그냥 꾸준히 밀고 올라갔을 때 얼마든지 그 일이 올해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올해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수능이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이 가장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에 대해서 약간 낮추었으라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입시해서 최상위권의 공백이 정시의 카트라인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내가 우리 사촌이 이걸 노리면서 수시는 다 날리고 정시만 할 수 있냐 말이야 절대로 못한다고 수시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 서서 붙으면 끝이야 그래서 반수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입시 전문가들한테 그냥 갖다 맡기면 뭐야 너는 학생부도 없고 논술은 하나도 한 것도 없네 비교과는 아예 없네 야 너 입시에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하고 있었니 전 그냥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 오고 수학문제 한 30개만 열심히 풀었는데요 입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애라고 핀잔을 들을 수 있지만 대입의 결과는 얘가 제일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반에서 그래서 목적지까지 생각보다 아주 원활하다 그래서 추천 경로 딴 생각하지 마라 네 말이 옳다 정시에 그대로 무게중심을 두고 수능에 올인하면 나중에 곳곳에서 추가 합격의 아름다운 소식이 정말 기적같은 결과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가야지 남이 어떻게 하는 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가장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의 이야기 듣고 기가 얇아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면 애 반드시 재수시킨다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학생부에 대해서 전형 요소별 학습 방향을 잡을 때 학생부에 있어서 기말고사 준비는 누가 할까 아까 이야기했죠 교과 성적이 현재 잘 나오는 미만 해라 말이야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고 나머지는 정시에는 학생부가 들어갈 때 감옥 수가 훨씬 적습니다 수시는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수시에는 좋은 것 두 개만 고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내가 2월 28일에 설명했던 이야기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 그래도 정시에도 학생부 점수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몇 개 감옥만 골라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야 되는 입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비교적 잘하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형에서도 학생부 평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과목 성적이 우수해서 관련 학과의 전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 과목만 잘한 학생 그러면 그 특정 과목만 잘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학생부 전형의 비교위를 가지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아주 좋은 애는 전 과목으로 교과를 올려야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애는 아무것도 없는 애는 가감하게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말고사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학생은 기말고사가 아주 중요하고 논술이나 수능 쪽에 정시 쪽에 목표로 있는 학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자기가 비중 조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는 이렇게 준비한다면 그럼 논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체제학력 기준부터 확인해야 돼 그럼 여기 쫙 다 정리해놨어요 모든 대학을 근데 크게 머릿속에 이 정도는 그려야 된다 4개 등급 등급 합의 6 연세대가 올해 엄청 미쳤다 그랬잖아요 연세대 논술은 로얄 패밀리만 가서 시험 보는데 4개 등급의 합의 6이라면 1, 1, 2, 2, 1, 1, 1, 3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개 등급, 3개 2등급 여기도 만만치 않죠? 서강대 2화에 대해 이거 받기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번 성격을 받아보면 알 거예요 이 큰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학별 유형에 대해서도 여기 다 정리해놨어요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면 A타입, B타입, C타입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쉽게 출제되는 학교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9월 7일 날, 10월 7일 날 논술 보는 학교들이 있어 9월 15일, 11월 10월 7일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많은데 겹치는 시간대가 많이 있어요 그럼 논술 두 개 넣으면 하나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방법 있대 일찍 저기 가서 보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날아간다고 제발 그런 일은 하지 마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그래서 난이도 일정까지 고려해서 쫙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가 제일 1차 간문이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통과되는 학생만 논술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분명히 원서를 쓸 건데 수능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둘 다 4등급이 나오죠 그럼 이 등급 가지고는 인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선 전제 조건은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그건 안 하고 뭔가 비법이 있는지 어디 가서 돈 주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재수삼수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전제 조건은 둘 다 4등급인데 성적을 반드시 올린다 성적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공부하던 태도와는 달리 진짜 제대로 공부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갖 설명 다 들어봤어 아무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하루 2, 3시간도 안 하던 공부를 이제 하루 15시간, 16시간 정말 집중해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앞으로 남은 150일에 목숨을 걸고 질주할 태도를 갖는 것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짜야 돼요 얘하고 얘가 둘 다 열심히 해서 한 등급 등돈 올릴 수 있다 할 때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A는 골고루 열심히 삶 쫙 만들었어 B는 좀 더 전략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국어하고 영어 문과형이고 여기에 좀 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2등급으로 올렸고 수학은 내가 4등급인데도 3등급과 좀 멀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했어 그럼 등급압은 똑같죠 그리고 100분위도 311, 311 똑같아 그러나 대입의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정신은 비슷하게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는 A는 카톨릭, 강원도, 아주다 이런 데밖에 못 가 예를 들어서 2개 영역 등급합의 6 논술 조건에 그런데 쓸 수 있지만 얘는 2개 영역 등급합의 4인의 이런 학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논술로 둘 다 붙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일단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논술에서 뒤에 자료를 보면요 2월 달부터 꾸준히 하네 하고 공부의 중심을 쭉 잡고 수능에서 체제학력 통과하고 수능 직후에 집중하네 하고 대입 결과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그 데이터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분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먼저 전제 조건을 통과하고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놈이 마지막에 입시해서 결론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꾸준히 올렸지만 별 전략이 없었고 얘는 얘하고 똑같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가면서 여기에 성공 경험과 함께 이 대학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분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중간 정도의 학생이면 자기 현재 상태를 좀 더 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객관적 분석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료집을 가지고 어디 가서 상담하면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술로 끌고 가기도 하고 특기적성으로 온갖 거 비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상담이 아니지 엮이는 거지 웃으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입시는요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입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낫기고 엮이게 돼 있어요 낫기고 엮이고 그리고 재수하게 돼 있다 고3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낫기고 엮이고 재수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려면 이 자료집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안만 하지 저는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누가 기말고사 준비할 것인가 논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을 올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올릴 것인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전형 요소별에서 주요 대학은 수시모집에 수능 체제학력 기준 적용시 탐구 과목을 한 개만 반영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두 개의 2등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는 지금 4, 5등급이야 보니까 얘는 수학은 도저히 안 돼 영어도 기초가 없고 단어가 약해 얘 2등급 만들 수 있는 국영수 중에는 국어밖에 없어 좋아 국어는 2등급이 만들어져 그런데 2등급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사탐 한 과목은 돼 그러면 그걸 한 과목으로 한 과목을 가지고 체제기준 조건으로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리스트 정리해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으로 등급 조건을 인정해주는 대학이 가천대, 경북대, 겸행대, 대구, 한의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경대, 성대 죽다 있어요 다음 페이 또 넘겨보세요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외대, 항공대, 한성대 이 학교들 그리고 어떤 전형에서 인정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능 성경이 나빠도 한계를 가지고 국영수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잖아 이까 세기면 과학 한 과목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아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자꾸 무슨 너는 논술해라, 너는 비교과해라, 너는 뭐해라 그거는 걔한테 맞는 답이 아니에요 자,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6월 평가 이후에 다음 페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같은 입시 전략을 3단계로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표대학 그룹을 선정해야 돼 이제는 정해야 돼 내 현재 성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냉정하게 어느 정도 대학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그룹핑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대학이 쭉 나오면 그 대학에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논술이든 대학별 고사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나에게 맞는 전형과 대학별 유불리를 잘 비교를 해서 내한테 맞는 지원 전략과 학습 전략을 세우는 이 3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의 예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이 학생은 꽤 공부도 잘하고 전략도 잘 자네요 자기는 그룹핑을 해보니까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에 갈 수 있을 거 같아 연고대도 가고 싶지만은 냉정하게 버리고 요 밑은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딱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을 잡고 그 다음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수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시에 딱 이렇게 해놓고 학생부 교과는 보니까 서강대는 교과 75, 서류 25 이렇게 지금 다 자기가 적어놓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서류 2 내지 5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 논술은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20 논술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논술에서는 이거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논술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 얘는 또 되게 똑똑하네요 색깔로 또 구분을 해놨어 뭔 것 같아요? 요 지금 녹색 해놓은 거는 뭔 것 같아? 네? 모르겠어요? 그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요거는 수능 체제학력이 있는 전형이야 수시에서 요런 데는 체제학력 없잖아 이 학교 보니까 아 그냥 하나도 없잖아 여기는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나의 올해 수시대학 목표대학 전형 그리고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를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부 성적이 아주 좋다면 이게 1순위 이렇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면 이거 1순위 적을 거고 학생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1순위냐에 따라서 정시에 대한 수능 준비의 중요도도 약간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략을 짜가면서 쭉 고지원 전략에 맞도록 학습 전략을 가져가면 충분히 합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건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데 맨날 설명회 하면 엄마들이 와서 듣고 앉아있어 애들은 뒷전이야 어떻게 대한민국 이상해져가지고 부모들이 다 챙겨줘 이제는 대학에서 기업들이 대학에 취업 설명회 기업 소개하고 대학생들 신입사원 뽑으려고 설명회를 해도 엄마들이 와서 앉아있어 하여튼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문화가 오래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마마보이들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학부형들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자료집을 일단 애들 보고 읽으라면 안 읽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불경 읽듯이 성경 읽듯이 큰소리로 하루 30분씩 읽으세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듣고 있고 밑줄 치고 두세 번 읽고 나면 머리에 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해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는 합격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입시는 성공한 확률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을 해봐도 재수생들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재수를 하면 애들이 확 달라져요 철도 나고 엄마들도 아버지들도 별 신경 안 써요 스스로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답을 다 찾아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개입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애가 어이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는 저는 정말 매년 수없이 봅니다 이제 내 친구 아들, 딸들은 거의 막내들이 대학 가는 정도인데 최근 한 10년간요 내 지인들 주위에 공부 잘하는 집 애들이 이상하게 재수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설명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예 그 학생을 모델로 올려놓고 설명하게 됐어요 분당 S고, 정교 4등, K모양 1년간 재수해서 고대 정시로 합격했어요 걔요, 정교 4등인데 2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정시는 아예 제대로 넣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자기가 하면요 웬만하면 스카이드에 당당하게 가요 이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애들이 숱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복잡한 어떤 입시 구조에 흔들리면서 자기 중심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성적이 꽤 좋은 학생 또는 그런 자제분을 둔 학부모들은 지금 6월 모평 성적 나올 때까지 자기 주도적인 전략을 세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마우치고 창업을 깔고